수위에 비하여 수위에 비하여 자 선수님 감사의의 선을 준비합니다 설탕 선수 세를 들고 의심을 향한 경력 선수의 발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선수의 선수의 선수를 되게해서 인사하나요 대사는 큰 선수 리액션 위로 따라서 인사를 하이에서 어서오세요, 화이팅! 자, 이번 2월대에서 특별한 이벤트의 준비였습니다. 이번 달 3번의 출석을 저희가 합니다. 출석을 함께 하시는 분들, 대행팀을 저희가 추천하며 넣어놨고요. 한 분께는 미니언즈! 냉장고인데 너무나 귀엽습니다. 깜찍합니다. 미니언즈 냉장고. 그리고 또한 3번을 더 추천, 미니언즈 냉장고 중에 궁금이시죠? 저게 냉장고입니다. 캐릭터와 모의하는 분들에게는 1인용 냉장고인데요. 너무나 귀엽고 깜찍합니다. 냉장고를 쓰셔도 되면 가장 힘을 넣어보셔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3분께 또 선수들과 함께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3분 더 추천을 통해서 선수들과 함께 촬영으로 이어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먼저 미니언즈 추천을 파이팅했네요. 미니언즈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자, 잘 잡아서 3회 출석을 하신 분들 중에서 1분 뽑았습니다. 김소연! 김소연! 소연님! 김소연님! 내려오셔서 헤드벅끝번호 확인해주세요. 헤드벅끝번호. 자, 일단 미니언즈 냉장고의 행운의 주인공하고 헤드벅끝번호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어 봐주세요. 물어 봐주세요. 자, 그러면 확인하는 건 선수들과 기념 촬영할 수 있는 3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미니언즈 선수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는 3분의 주인공까지 모두 추천이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미니언즈 인생이라고 너무 깜찍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니언즈 행운의 주인공부터 먼저 앞으로 우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미니언즈 행운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자, 미니언즈 행운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자, 3원의 3원을 모두 함께해주신 참 많은 분들이 다 함께해주셨지만 또 그중에서 저희가 행운의 행운을 승리했습니다. 미니언즈 주촌으로서 받게 됐는데 오늘 더보기 합격 의원도 끝까지 미니언즈 지겠습니다! 선수들 모십니다! 선수들 모십니다! 선수들 다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다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온라인과 함께 펜에는 하늘가운데 아, 저쪽으로 찍을 것 같아요. 네, 기다려주세요. 선수들 그냥 거기를 보여주시면 펜 가운데 밖에 펜 분들께서 한 번씩 될까요? 네, 한 번씩 거기부터 가운데 딱 오, 제 동이야! 아, 귀엽다 앉아서 있을 때 그래요 어머나 어머나 속 끼어 있으니 같이 선수탈 왔어 너무 귀엽다 자! 정신 분은? 자 여기 오세요 다음 펜 한 번 서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어디에서 서 있을지는 알 것 같네요 그녀의 얼굴이죠 그녀의 얼굴